그냥 기방이야? 우리 안 갈 건데? 아 미친 주팡이야? 아 이러면 차라리 그냥 리볼브들 걸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한 번에 폭탄 깎고 가면 되지 20 20 20 가자 20 아니 야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뒤집으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 이거 가야 돼 오? 오오오오오 야 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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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뭐가 하는 새끼들이야 뭐가 하는 새끼들이야 뭐야 뭐야 뭔데 죽어 죽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또 껄 안 만드냐?